1. 별명 2. 별명 뭐라.. 별명 뭐라 불러요? 만고명재 새로운 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 새로운 거 하나? 진짜 만들어줘야 그게 별명이.. 어떤 종류의 별명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 하.. 그건 또 생각을 안 해요 모든 하나 지워주세요 별명? 빛현우? 앞으로 계속 불러주세요 빛현우 물현우? 빛현우? 빛현우 별명이 너무 좋아요 혹시나 새로 불리고 싶은 별명? 캐리어스? 하하하하 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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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짱 기짱? 제 닉네임은? 바쿠? 제 이름은 바쿠게 짧아서.. 바이 바이 제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? 구라 다른데? 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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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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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프린센스 저요? 어 맨날 손 받다 놀리는데 제발 혹시.. 별명 있으세요? 네? 별명? 바꾸고 싶어요? 바꾸고 싶어요? 아니요 굳이 포테이토가나 감자가나 영어가 낫죠 하하하하 좋습니다 별명 있으세요 별명? 별명 누구? 나? 종말.. 종말 좀 아는 내용이 바꾸고 싶어? 아니면 어떻게? 난 좋아 저요? 모르겠는데 킹? 영건 킹이스 영건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킹이스 영건 킹이스 영건 저요? 별명 없는 것 같은데 별명 스나이퍼? 그러면 없어져야 되고 근데 원래 있긴 있었는데 뭐? 그 사마귀 20년도에 사마귀가 진짜 그 제일 센 곤충인 거 알지? 잘해야 되는데 싶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닉네임 닉네임 닉네임? 닉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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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명? 별명? 아니 없어요 똥강아지 아니 하지만 진짜 아니 그냥 제 이름 강용구 오늘 블루드래곤 많이 불러주시던데 바꾸고 싶어요? 아니면 바꾸고 싶어요? 뭐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좀 이런 별명 또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 거 같아요 아 별명? 뭐 미.. 미.. 그러게요 별명은 뭐 크게 너와는 팬들이 순한 양 순한 양 나랑 어울리진 않는다 WrestleMania gonna be 죠 纓말 2 layers 고 boring 2 이제 가사 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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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S 감사합니다.